예산에 있는 옛 충남방적터가 오는 2026년까지 전통주 제조와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문화복합단지로 탈바꿈합니다. 충남도와 예산군은 백종원의 더본코리아와 함께 국비 50억 원 등 총 125억 원을 들여 옛 충남방적터에 오는 2026년까지 전통주 중류장과 맥주 브루어리, 파머스 마케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. 예산군은 지난해 2월 공장 폐쇄 후 22년 넘게 방치돼 왔던 충남방적 부지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모두 매입했습니다.